첫 소식입니다.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남과 대구, 경북, 울산 등 4개 시 도지사가 밀양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. 4개 시 도지사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신공항 입지선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반드시 남북권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약속한 대로 신공항 입지 발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. 한편 4개의 시 도지사들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다시 긴급 회동을 갖고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개입 등으로 또다시 신공항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 상황을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